지식사회는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욱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을 잘 이해하려면 세 가지 차원의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능적, 도덕적, 정치적 차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직의 기능적 차원은 어떻게 조직이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목적, 조직의 경영, 그리고 개인의 목표 달성 능력입니다. 조직의 도덕적 차원은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는 비단 기업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의 답은 첫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 둘째,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라. 그리고 셋째, 사회적 니즈를 기회로 전환하라입니다. 조직의 정치적 차원은 조직이 갖고 있는 권한과 경영의 합법성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첫째, 조직의 결과는 조직 외부에 있다. 둘째, 조직의 합법성은 성과 달성에 있다. 그리고 셋째, 조직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조직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는 격언은 새로운 다원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는 격언은 새로운 다원사회를 구성하는 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